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. 안녕하세요. 어투비티입니다. 우리 친구들의 신경을 정전하게 표현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. 라는 게 노래 처방구에 들어가거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정확히 외쳐야 됩니다. 노래 한번 틀어주시죠.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. 아 좋습니다. 세골박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. 좋습니다 여러분.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이 크게 크게 할수록 서로 부끄럽지 않으니까. 한 세 번 정도 외쳐주시면 굉장히 부끄럽거든요. 그래서 많이도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직접 이 곡을 소개하고 해주시는 걸로 포장을 할게요. 저는 이제 약간 진행 MC 같은 느낌이었으니까. 포장인데요. 포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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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.